수능특강 영어 독해 8강의 3번입니다. 이 글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련된 글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의 가격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수요량이 1% 변한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탄력,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거고 반면에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별로 변화가 없으면 이건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학들은 가격 차등화 전략을 이용한다는 얘기에요. 1995년에 예를 들어서 전 합킨스 유니버스티 의과대로 유명한 대학이죠. Begin Offering Aid 지원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무엇에 따라서? 학생들의 가격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즉 이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의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탄력성이 좋다라고 하면은 결국 학비를 좀 줄여주거나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 이렇게 C번에 이제 전 합킨스 대학은 want attracted to academically gifted student man. 학문적으로 gifted, 재능 있는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싶어 했죠. 그런데 이 학생들은 메이저인, 전공하다죠. Humanities 하면 항상 복수가 되어 인문학을 전공하고 싶지만 또 다른 대학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죠. 전 합킨스 대학이 인문학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이 전 합킨스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의과되면 모르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전 합킨스 대학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좋은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야. 그럴 경우에 이러한 학생들은 Relatively Elastic Demand Curve Education, 전 합킨스 대학에는 교육에 대한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그러한 수요 곡선을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Give은 무엇을 감안해 볼 때 이런 얘기예요. Availability of Substitute University 하면 대체 대학의 이용 가능성을 감안해 볼 때. 다시 말해서 이 대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들을 끌어들려면 가격 변화에 대응해서 이 입학생들의 변화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By Granting Dem. Granting Dem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재능인의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겠죠. 이런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3000달러 정도 더 그랜트는 주다 이런 얘기죠. 주므로서 부여해 주므로서 이 대학은 Able to Increase Enrollment 등록이라는 등록률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집단에서 By는 차이의 전치사야. 20% 차이 정도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전 헉킨스 대학은 Did not worry about losing perspective 하면 미래의 장차. 프리매드 스튜던터면 의과대 학생들을 잃어버릴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전 헉킨스 대학을 너무 들어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의과대가 유명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 곡선은 변화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탄생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Who's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소유대명사고 Who's Demand Cove 하면 이 의과대 학생들의 수요 곡선은 저는 헉킨스 대학에서 교육에 대한 수요 곡선은 상대적으로 Inelastic 하면 탄생력이 없다는 얘기죠. 비탄생,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Because of most of the students, 이 대본의 학생들은 이미 Were hooked on 하면 끌리다. 이런 얘기야. Attracted 이런 개념이죠. 이미 의과대의 프로그램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Price increase 가격의 증가가 Would not knock many out 하면 Knock out죠. 그들을 못 들어오게 막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들을 쓰러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헉킨스는 따라서 Cut this group's aid 이 그룹에 대한 의과대 학생을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을 천 달러 정도 삭감을 했죠. Per student 학생당 그렇지만서 여전히 순수입은 소득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전략이 지금 Is being tried out. 시도되어지고 있는 수동적 관계죠. 대학 단과대나 종합대학에서 미국 전역에 걸쳐서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